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기.. 아니 이렇게 부울 수가 있나? 싶을 정도로 부웠어요. 그치? 아... 왜 이렇게 부었냐, 진짜? 우린 아침에 커피들구 아, 나 개구리 쳐다보는데 우린 아침에 커피를 들고 걸을 생각이에요 전 선글라이트를 챙길 생각이 없었는데 민영 언니가 쓰라고, 챙기라고 해서 챙기고, 우리는 막 찌개 걸을 거예요 폼나게 잠시만요 어제 안에서 진짜 부었다 그치? 많이 부었어 어제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네, 뭐 드셨나요? 어제 와인 먹으면서 불닭이랑 치즈불닭이랑 우동면이랑 어묵탕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더 웃긴 건 민영 언니가 아침잠이 진짜 많은데 오늘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뭐 완벽했어요 커피 한 잔 불고 커피 한 잔 불고 근데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? 그치? 펜프가 되게 이슬 것 같아 그치? 그렇게 생각해 뭐 먹을 거야 언니? 아 아 우와 여기는 빵이 너무 잘 되어있는데? 하나만 먹을까? 아 보리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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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낫지 어 땡큐 아 이번 여행에 너의 찍상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온 기분이 언니 어때? 네 너무 좋아 미국 공기가 조금 다르네 느낌이 처음 와본 사람들이라서 미국 커피맛도 조금 다르고 원두도 똑같은데 원두도 똑같은데 어 원두도 똑같은데 다른 거 같아 베이글 맛도 똑같은데 어 거북 좋아 어 어 거북 거북을 좋아하네요 미국에서도 핫한 우리 거북자 거북자 거북이 꽃도 달리지 여기 제일 앞에 나와있어요 마중을 나와있어요 네 남의 집 이렇게 집 남의 집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 지금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네 아 아 이렇게 너 딱 걸어가면 어 나무 갖다 놓았나 어 뭐야 전봇대 네 진짜 별거 아니네 나무 모양 야 저거 저거 나무 모양의 전봇대였습니다 네 네 좋다 응 너무 좋아 언니의 선택이 어렵다 그치 그래 이런데 와서는 산책을 해주는게 아침에 커피들고 너무 좋지 정신도 좀 반짝 들고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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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사줬어요 헤헤 보자 그래 그런거 없는 널리 널리 얘기해 보자 언니가 커피랑 샌드위치를 사줬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거야 아 이 아름다운 광경 아 이러면 사줄만 나지 더 사주지 더 사주지 막 사주지 어 빛내서라도 사주지 받는 사람 일정에서 그것 좀 빛을 내서 빛을 내서 너무 좋다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날씨가 어 사고 나면 안되니까 조심하세요 여기서 운명하면 안돼요 응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네 아 근데 공기가 너무 좋고 날씨도 진짜 너무 좋고 지금 글랜우드 에비널리 글랜우드 에비널리 앞에서 찍은게 더 이쁘다 저요 네 저에요 저에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핫한 거북자 저에요 저 아무도 몰라보는 서 아무도 모르는 서 아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아 아무도 모르는 서 아 쟁편 아니 들어가셨어 됐어? 이제 고마 찍힌 것 같아 지금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엄청 밝다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커피 사줄게 뭐 마실거야 나 짐짐 지켜줘 아 아 네 커피를 사러 가야겠죠 아 미국에서 처음에 물이 안 맞았는지 얼굴에 뭔가 낫네 아까 물이 많잖아 아 사운드 노래 사운드가 아주 좋아요 커피를 시켰는데 응 바다 인사 카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어 아이스 에 아 앙 앙 앙 앙 아 여기에 아이스커피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 덥고 뜨거운데 아이스커피가 없어서 오렌지주스로 달래기로 했습니다. 아이스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스타벅스가 아니야. 스타벅스가 있으면 좋은데. 이 슬픔을 이겨내고. 일단 아틀랜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가는데? 뭐 먹을 건데? 갔다 와. 뭐 먹는데?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있나? 없었던 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? 없어? 있겠지. 재밌잖아 또 돌아오면. 지금 아이스커피가 없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. 너무 충격적이야. 여기서 이렇게 너무 더운데 이분들은 다 뜨거운 걸 드시나봐. 아이스크림. 그래서 다 맥도나도 먹었어. 이열치얼인가? 대단한 선물이야. 날씨 굽네. 어 날씨는 진짜 좋아요. 아침 말하는 순간 비행기가 떠나고 있습니다. 비행기가 도착한 건가?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가 도착했고요. 비행기가 도착했고요. 아니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여보세요라고 써져있어. 저기 어디? 여기 뒤에 언니. 웰컴 봉주를. 여보세요. 헬로우 다 써져있는데 한국말은 여보세요. 여보세요 나야. 거기 잘 지내리. 여보세요 내 말 들이리. 힘들어서 그래요. 힘들어서 그래요. 힘들어서. 죄송합니다. 어제 혼자 와인을, 조그만 거를 3병을 먹고. 맥주도 1병 먹고 좋았어요. 그리고 어제 컵라면을 먹어가지고. 얼굴이 띵띵 부었어. 하지만 괜찮아요. 화장실 한 번 갔다 오면. 모두 다 사라지는 거니까. 푸흑. 그만해야지. 일단은 페퍼로니를 먹을 거야. 짜잔! 하니껏 내가 사줄게. 사야 우리 언니. 사야 우리 언니. 하와이안? 하와이안? 아 자아가 몇 명이야? 하와이안 먹는다. 기왕 써주려고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. 주의야. 나 그리도록 하자. 멋진 오리언니. 내가 잘 생각을게요. 나는 페퍼로니. 난 순세지. 예거? 아니 저거 뭐야? 아 저거? 유나가 시킨거. 아 진짜 이게 맛있을거 같아. 이거 먹을까 이거? 하와이안 먹어 그래 Thank you very much Can I get pepperoni and sausage? What is this? What is this one? No, next one Okay, that one And then one Hawaiian Please And can I have one Coke? I like Hawaiian I like Hawaiian I like Hawaiian pizza Why? Thank you very much When I'm hungry I'm hungry I'm hungry I want Hawaiian I'm hungry I'm hungry I'm hungry I'm hungry Oh Hop I'm hungry C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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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자 열어봐 쫘라 아하 쫘라 띠리리리 파우 시리바라 파우 콜라와 함께 바라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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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러스까지는 없네요 이제 이건 뭐야? 이건 여기 있던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아니겠지? 먹자! 너 어떻게 스테이크한테 질린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니? 진짜 예의가 없구나 우리의 전 모인 돈은 123 돈 모자리만 더 내면 되지 나 현금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시켜버린다? 이게 뭔데? 소테이크? 뭔지 모르겠어 이거 먹고 싶어요 나는 아 이거 맛있어 그러면 막 이렇게 윙이랑 같이 시켜 근데 생각보다 빼고 세봐 빼고 세봐 그래도 녹지 세대도 녹지 그래도 한번 모양이 살짝 다를 수도 있잖아 아 모양만 잠깐 나올게 살짝 다를고 이렇게 해볼게 여기 누르면 녹는 느낌이 날 거 아니야? 완전 녹지? 완전 녹아 저거 쳐다야지 안 녹게 녹네 글써보이게 어 그러네 걸창으로는 걸창으로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약간 여기다 끼우고 아 이게 뭐가 있어 그러네 좀 끼워야겠네 여기다 끼우고 이게 약간 저런 식으로 느낌있게 이거 핫불이야 이게 뭐야 완전 달달해요 맛있다 그렇게 달 줄 아는데? 어? 언니 다 앉아서 다 들어왔어 저 불닭만 지금 먹을 건데 맛있게 음 되게 맛있다 음 맛있는데? 맛있네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음 딱 한 장 분량 나와 아 이런 다시 얻어 다시 얻어 나의 소중한 쩍이요 여기 앞접시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잘라놓을게 잘 잘라봐 고맙습니다 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쌍오자 쌍오자 고마워 우리 아침부터 생일 아니 우리 파티 엄청 많이 해야 돼 진짜 이거 찍어야지 매일 파티 엄청 많이 해야 돼 이게 검은 그래도 좀 느낌은 있어 우리 파티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 알지? 파티 중에 파티인 거 알지? 오늘 짠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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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파티 많이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안 되겠는데 으흐흐흐 뭐 아니 그럴까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은지 생일인데 민영언니가 사진을 찍고 있네요. 저런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나오네. 아까 먹던 거 줘야 다시. 죄송합니다. 먹던 거 줘. 먹던 거 운영되면 모르겠는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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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튀김. 진짜 맛있어. 호박했네. 하나. 둘. 셋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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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한입만 먹어. 임에 3인분. 진짜 일 삶다니까? 감사합니다. 아. 왜. 저희 핸드폰을 준비했지만 말씀하자. 나 못했어 쌈둥 이놈아 탈을 왜 그렇게 잡아? 그니까요 유랄라 등장한다 이제 특이하게 나오네 뭐 필요한 것 좀 말해달래 콜라? 저 제로코프 나도 제로코프 진짜 맛있다 나 진짜 사이즈 왜 그렇다 아니 사이즈 고르는 게 있었어 진짜? 아니 윤경이 고기 뽑는 게 진짜 되게 크다 포크를 포크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잡아 아니야 나 윤경아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부터 와 포크도 잡아야 돼 윤경 포크 이렇게 잡아 응 응 응 방금 방금 반쪽 잡아 아니 아니 방금 거꾸로 윤경아 이렇게 아니 그냥 모든 게 잘못됐어 응 좀 조금 잘 써야 돼 내가 보기 하나도 못 먹었어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기는 타임캐어 리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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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공부가 정에 걸렸었대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